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스터디의 방장인 박대준이라고 합니다 어? 혹시 프로 만화가 아니세요? 와 진짜요? 스거이… 무슨 작품 연주하셨는데요? 그 왜 있잖아요… 하… 그 뭐였지… 두문두문… 구불구불… 두근두근 로맨스요! 와 그거 대준님 작품이었구나… 진짜 격투신 하나는 기가 막히던데… 액션물이 아니라 로맨스예요! 제목에도 적혀 있잖아요! 헤헤, 사실 안 봤어요 하…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분들 소개도 들어보죠 안녕하세요, 주민입니다 저 올해 서른이라 진짜 데뷔해야 돼요 예, 저는 임병건이고요 나이는 스물여덟 또… 취미는 버튜브 시청이에요 아… 일본분이신가보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… 앞으로의 커리큘럼을… 대충 한 명씩 작품 보고 술이나 빨러가줘 아아아아아아 그럼 방금 하품한 새끼부터! 저는 여기 끝나고 술이나 마시러 온 거라 이분 거 봐요 응? 아 나 뭐 저런 놈이 왔어… 오미님 하실래요? 어… 네! 제 작품은 이번 천하제일 만화 공모전에서 종이 한 장 차이로 아쉽게 떨어진 작품인데요 진짜 냉정하게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름 강철 멘탈이니까 걱정 마시고요 오… 그럼 한 번 볼까요? 땅딱아 이게 뭐야 또? 엉? 야핏 모릅깡? 올여름을 위해 야핏으로 다이어트 할 겁니깡? 으아악! 올여름 다이어트는 야핏으로! 대초에 전족과 마족이 있었다 응애, 나 애기 전족 응애, 나 애기 마족 그들의 전쟁으로 세계는 점점 황폐화되고 뭐 임마? 꼽냐? 뭘 꼬라봐 어휴 한 대 치겠다 아주 쳐봐, 쳐보라고! 서로에게 조금씩 호감을 느끼게 된다 뜬금없지만 사랑해 그럼 나도 사랑하지 뭐 그렇게 선악이 공존하는 인간이 태어났다 응애, 나 애기 인간 이걸로 1화 끝이에요 어때요? 광탈할 만하네요 에? 왜요? 레알 역대껏 개미친 쌈노잼이라서요 병관님! 무조건 욕부터 박지 말고 피드백을 주셔야죠 어… 일단 소재부터 흔해 빠진 데다 개연성까지 쓰레기라 몰입이 1도 안 돼요 그건 2화부터 존나 설명하려고 했는데요? 또 대사가 어색하니까 캐릭터의 감정선도 이상해지고 전체적으로 유치해요 유치한 건 그쪽 안목이겠죠 분위기 내려고 일부러 감정선 이렇게 잡은 건데 게다가 그림체도 최악인데 구도는 거의 대갈치기고 가끔 나오는 전신도 손을 못 그려서 캐릭터들이 다들 양반 마냥 뒤침지고 다니는 게 병신 같아요 캐릭터 설정상 양반 맞는데? 그리고 연출상 들어간 클로즈업을 대갈치기? 확 그냥 대가리를 쳐버릴려! 아니 따박따박 다 반박할 거면 왜 냉정한 평가를 해달래? 참나… 뭘 쳐 웃어! 보는 사람 야마돌게이씨! 근데 의외로 평가가 칼 같으시다 웹품 관심 없으시다더니 거짓말이죠? 직업 특성상 많이 보긴 하니까요 오 되게 창의적인 일 하시나 보다 아님 평론 뭐 이런 쪽인가? 악플러요 개새끼네 진짜 아 그거 대주님 작품이었구나 진짜 격투신 하나는 기가 막히던데 혹시 저한테 고소미 한 번 드시지 않았어요? 어 한 번은 아니고 두 번인가 있을걸요? 테드립이랑 또 뭐야지? 기억이 안 나네? 성기롱이여! 어쩐지 낯이 있더라 잘 지내요? 네! 덕분에 인실조 땅에서 요샌 귀찮더라도 악플 달기 전엔 항상 아이피우야 하죠 이야…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그냥 합의해주지 말고 콩밥 먹일걸 하하 힘들었지롱… 그럼 마지막으로 육다님 작품 볼까요? 육다! 데스! 야호오!!! 마호오! 와 찢었다!!! 육다님! 이거… 다음 편 언제 나와요? 진짜 재밋다! 이건 솔직히 병과님도 흠 못 잡는다! 인정? 어… 표절? 응… 아니야!